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상님들 뒷목 잡고 두번 돌아가시게 만드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조상님이 무려 두번씩이나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게 아니야! 라며 졸라 진진대는 후손 아이고 조상님들 현타 오지네 원제 조상님이 목숨 걸고 살려준 두번의 파혼 이야기 속깊은 이야기 어디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티다가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털어내보려고 합니다. 같은 사람과 두번의 파혼을 경험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상견례 직전 하루 전이죠. 똑같은 식장 취소를 두번이나 했어요. 식당 처음엔 상대방 말실수로 파혼을 했었고 사실 그때 영원히 끝냈어야 했는데 긴 시간 동안 계속 빌고 빌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며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고 결국 다시 결혼 재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파혼. 이번 역시 상대방 말실수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 거죠.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님들이 필사적으로 저를 살리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렇게 막아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1시간정도 떨어진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구하면서 조율을 하던 중에 상대방 지역 IC가 아주 가까운 아파트를 점했고 전세금 4억 5천짜리에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제 돈 7천만원을 보탰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1억 5천이라는 돈이 그 집에 묶여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7천만원 보탠거에요. 그리고 당시 세후 5,600정도를 벌며 제가 사는 지역에서 7년동안 제 모든 영혼을 갈아 넣은 그런 커리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어 그냥 출퇴근을 결정한겁니다. 음 맞아요. 사실 이것도 그 사람을 배려한거죠. 상대방은 20분 거리 저는 약 1시간 거리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에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희 부모님이 잘 살아라라는 의미로 LG 오브제의 가전들을 꽉꽉 채워주셨어요.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 들어갈거니까 먼저 쓰라는거였고 저 역시 나중에 들어갈거기 때문에 뭐 먼저 쓰면 어때 어차피 내 신랑 될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미친 남자가 입주를 하고 정확히 일주일만에 본인이 살고 싶은 다른 아파트가 있다며 거기 분양권을 사자는거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자기 차 그 제네시스 있잖아 그거 팔고 내 차도 팔고 하면 분양권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래요. 참고로 그 차요. 구매 10개월 된 신차였어요. 이 말을 실실 웃으며 하는데 이거는 제 의견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그냥 통보같은 느낌이었고 그 어떤 배려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배려가 없는 말투도 말투지만 아니 내 차를 팔라고? 이게 무슨 경우야? 나는 그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체 이게 뭔 소리냐? 라고 따져 물었더니 제네시스를 팔고 중고 모닝을 타래요. 그 어두운 고속도로 반길을 모닝 타고 왔다갔다 하라는거죠. 지금 이게 말인지 똥인지 그렇게 엄청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이 남자 입에서 마지막에 나온 말이 바로 이거에요. 야 됐어! 니가 보탠 전세금 줄테니까 그거 먹고 꺼져! 아니 지금 이게 상견례 단 하루전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하고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었구나 싶어서 저 스스로에겐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지금이라도 이 모든 걸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알았다 내일 상견례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통보를 했고 당연히 상견례도 파투가 났죠. 그런 뒤에 내가 보탠 7천만원 그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주겠대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냥 못주겠답니다. 뭐라더라? 그래도 같이 살기 위해서 이 집을 구했던 거니까 일단 집을 내놓고 이 집이 뭐 다른 사람한테 팔려나가면 그때 돌려준다나 뭐라나? 아니 그럼 그때까지 내 부모님이 해준 그 새 가전들 지 혼자 쓰면서 살겠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절대 안 된다. 깔끔하게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 나는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내 돈 내놔라 이 새끼야. 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법대로 할 거다. 이랬더니 되레 지가 더 큰소리 뻥뻥 치면서 뭐? 법? 야 하나도 안 무서워. 해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 이 남자 아버지가 제 일터까지 찾아왔고 가까운 카페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 다 알렸으며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하다. 근데 못하겠다. 이러고 잘 끝냈는데 그 집 아들은 아닙니다. 돈 절대 못 돌려주겠다며 오히려 본인 전세 대출받은 걸 4.5%를 계산해가지고 4년치 이자를 다 달래요. 참 어이가 없네.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결국 저희 아버지가 직접 이 남자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 어른들끼리 좋게 해결을 봅시다 라고 했는데 어!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어른들은 빠집시다. 애들 싸움에 어른이 왜 깁니까? 이러면서 고함 지르고 화를 냈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좋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라면 더 큰 소리를 쳤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저는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처음에 그냥 꿈꾸는 줄 알았다니까요. 결국 저희는 바로 강남으로 달려가 최고의 변호사를 구했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대로 진행을 했어요. 이 세상에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게 끝날 줄이야. 정말 상상 그 이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저희가 정말 그렇게 하니까 이제야 겁이 난 건지 뭔지 인간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로 욕설과 고함을 질러댔고 막 울고 불고 본인의 그런 거지같은 밑바닥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전화를 받긴 받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했고 대답도 안했어요. 그냥 조용히 녹음하면서 증거만 모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한 달이란 한 달 뒤에 조정기일이 잡혔는데요. 딱 하루 전이죠.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더라고요. 제발 꽁꽁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나를 만나줘. 이러면서 전화질의 문자로 애원을 합니다. 하... 이때 그냥 안 나갔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제 딴에는 그래 이제 마지막이니까 좋게 이야기하고 끝내자 싶어서 알았다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또 혹시 몰라서 공기계 하나 숨겨가지고 녹음기 켜둘 상태로 나갔죠. 가서 보니까 완전 만취 거의 인사불상인 상태였는데 아니 이런 상태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까? 여하튼 그래 왔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했더니 처음엔 저를 붙잡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더라? 우리는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거지같은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흔드는 말을 해댔고 제가 여기서 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젠 과거에 좋았던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막 구슬리더라고요. 하지만 이조차도 안 통하니까 이 남자 갑자기 눈빛이 확 달라지면서 대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고소 취하해라. 그렇게 해. 그러면 나도 돈 돌려줄 테니까 나는 그 집에서 4년 동안 살아갈 거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전세자금 이거 4.5%로 계산해가지고 당장 이자 내라. 빨리 메모지에 작성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고. 이 말과 함께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을 써달라는 거였어요. 너 당장 해. 그렇게 하라면 오늘 집에 못 돌아갈 줄 알아라. 너 절대 안 보내줄 거야. 등등등. 오만 협박을 다하는데 이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끼가 이렇게 하려고 나를 억지로 불러낸 거구나 싶은 그렇게 그 순간 위협을 감지하고 저를 붙잡고 있던 팔을 뿌리친 후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반대쪽으로 달려가는데요. 만취 상태니까 당연히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도 막 미친듯이 뛰더라고요. 결국 엘리베이터 앞에서 잡혔고 이때부터는 완전 강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 부모님 보러 가자. 시댕. 너희 부모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보자고. 가! 오양 가! 그럼 당장 내려오라고 해! 등등등. 막 욕설을 하면서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가 나요. 분명 이거 처음 보는 모습인데 이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자 본성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이후 몇 번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탔다가 내렸다가 올라 탔다가 내렸다가 계속 반복을 했고 제발 좀 꺼지라고 막 몸싸움하고 실랑이를 하는데 제가 이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같은 아파트 주민들 지나갈 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함까지 질렀어요. 그런데 다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조용히 지나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제 고함 소리에 더 강한 욕설을 뱉으며 이 남자는 저를 강하게 밀었고 저는 뒤로 과당하고 넘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멍이 심하게 들었고 다음 날 병원 갔더니 전체 2주가 나오더라고. 여하튼 그러면서 왜 자꾸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만드냐며 이거 다 니 탓이야! 이러면서 이젠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냥 좋게 좋게 메모장에 고소를 치아 해주겠다! 이 말만 적어 보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막 지원자 흥분을 해가지고 주체를 못하는데 바로 이때 틈이 보이길래 제가 이 남자를 있는 힘껏 밀어 뒤로 잡아뜨렸고 겨우 집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굴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신랑이를 잠간도 아니야 몇 시간 동안 하면서 그때 이미 새벽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계속 초인종 눌러대면서 문도 쾅쾅 발로 차는 건지 그야말로 개쌍 난리를 치는데요. 진짜 이 인간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르게 보이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거보다 더 건지 같은 일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때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